멋지고 괜찮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건물의 구조는 독특합니다. 상점가 안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지만 찾아가기가 다소 헛갈릴 수 있어요. 저희도 꽤 돌고 돌아서 도착했습니다. 로비는 2층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직행으로 14층까지 향해 체크인을 합니다. 후에 호텔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 후 객실층으로 내려가요. 조금 복잡하죠? 여태껏 봤던 호텔들과 달리 매우 한국식 같았어요. 화장실도 넓고 방도 모던했습니다. 침대도 왜 더 넓고 푹신해 보일까요? 까꿍 제일 중요한 도마모토성 뷰가 보여요. 그런데 조금 작게 보이지만요. 세련되고 멋진 것도 장점이지만 구마모토성에서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적 장점 및 구마모토성 뷰로 인한 아름다움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구마모토실을 일망할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. 이제 라운지 구경을 하러 갈게요. 이상 다소 찾아가기 힘들었지만 예쁜 호텔에서 1분 여행이었습니다.